최근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가을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. 전라북도에 따르면 전북 지역의 내린 비는 올 들어 지난달 28일까지 833mm로 지난해의 69%, 평년에 비해서는 67% 수준에 불과하고 도내 저수지 평균 저수율도 53%로 평년 대비 21%나 부족한 실정입니다. 이에 따라 배추와 무, 대파, 마늘 등 노지 채소의 경우 속이 부실하거나 크기가 작아 상품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.